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해박입니다 저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패션 모델이고요 또한 유기견 보호를 위해서 동물보호 연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패션은 저한테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같이 작업하는 디자이너 분들이 어떤 스타일의 어떤 컨셉의 옷을 만들어 주실까라는 굉장히 큰 모티브가 되거든요 날씬하면서도 그래도 톤업된 몸매를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할 수 있는 게 스트레칭, 요가 이런 것들을 5분, 10분 운동을 하는 게 저한테는 모델 활동을 하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만큼 매일매일 빼먹지 않고 쓰는 제품이 프레쉬 제품이에요 제가 스트레칭을 끝내고 난 뒤에 로즈 토너를 스프레이처럼 뿌려요 몸과 마음에 굉장히 활력소를 주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순간이 프레쉬 머먼이 아닐까 또 제 피부를 제대로 대접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프레쉬를 사랑하는 이유죠 My Fresh Mama's Fresh Meine Truly Ones 랑 temptations 그리고 서울에서 랑 마 Xian 마aler 코스 이 분엘 은orer 펫 tipo 아 oops 펫 것 아메 음 forts